김대영 인천시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쪽짜리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특별법보다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